아는 사이일수록 잘해야되는거 아니에요? 아는 사이일수록 잘해야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는 사이일수록 더 박하게 굴고 더 못되게 굴고 더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던데 뭐 님 말하는 건 아니고요 됐어요 저 여기다가 아무튼간에 저기 저 둘은 아는 사이여서 서로 알아서 다 포용이 돼요 이거 다 포용이 되고 다 써서 가봐야 돼요 케찹이 고추장을 감쌀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 둘은 상관없습니다 도네이션 이러다 도네빈 먹으면 내 전쟁이 있는데 시간 이리 22,000원 썼다고요? 야 1,000원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님 가기 전에 아 갔어? 가기 전에 제 얘기 들으세요 가기 전에 제 얘기 들으세요 아 고맙습니다